네,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384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보유 중인 종목들이 다 하락 중입니다. 매수하고 계속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솔리드는 추가 매수로 평당가를 좀 내리긴 했는데 5G, 6G 테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목들이 다 하락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LS 머트리얼즈, DR텍, 솔리드를 들고 계시는데 세 종목 다 아쉽게 손실권이십니다. LS 머트리얼즈는 신규 상장주인데 고점 부근에서 버티다가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죠. 매수가 4만 4천 원 부근이시고요. 비중은 절반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인 DR텍도 지금 횡보 중이죠. 매수가가 5,930원에 비중은 20% 보유 중이십니다. 마지막 종목인 솔리드는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6,700원이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일단 솔리드는 추가 매수에서 평당가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호대 전문가님, 최근에 주파수 경매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정부에서도 뭔가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은데 솔리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주파수 경매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통신장비주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5G 투자와 기대감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죠. 그 이유는 코로나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5G 인프라 투자가 밀리게 되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주들 여러 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회복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통신 3사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이슈는 바로 해외 매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통신장비주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타픽으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해외 관공서 매출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포트폴리오 제가 비중을 봤을 때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둘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솔리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을 보이면서 이제 막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5G 투자라든지 5.5G, 6G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개도 위성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솔리드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AI나 지금 삼성에서도 밀어붙이는 게 Io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통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초연결로 가기 위해서는 이 통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좀 실적이 찍혀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앞으로 정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조금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호진 전문가님께서 오히려 솔리드를 지금 포트 안에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솔리드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비중 확대를 한다면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6천 원 구간이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6천 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이전 저점 구간까지 충분히 한번 기다리셨다가 한 5천 원 수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부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LS머티리얼즈의 손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고점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사실 공모주들이 최근에는 상장 첫날에 좀 주가 반응이 좋잖아요. 뭐 현대임수도 그렇고 우진은택도 그렇고 근데 LS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과연 시청자분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퍼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하나일까요? 일단은 사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예 대표님과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을 때 신규 상장 종목이 이런 차트를 기록을 하는 거를 정말 생소하게 봤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3일 반짝하고 그냥 바닥을 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LS머티리얼즈가 정말 이런 생소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 과연 언제까지 좀 그 가치를 지지해 줄까? 딱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신규 상장,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후진 전문가랑 얘기를 했지만 공모가 6천 원입니다. 내가 6천 원을 갖고 있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과연 안 팔까요? 근데 이 LS머티리얼즈가 2천 원지 부품, 캐피시터 관련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2천 원지 업황이 불티미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렴한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안 팔까요?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섹터에 대한 업황과 이 종목에 대한 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뷰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장 얘기는 종목 없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이 LS머티리얼즈가 예전에 상자했을 때 퍼가 250이었는데 지금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랑 LG에너지솔루션 퍼 아시죠? 삼성 SDI는 15고 LG에너지솔루션도 34고 에코프로는 35고 에코프로는 80입니다. 그럼 LS머티리얼즈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잘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50%고 비중 50%고 손실폭도 크신데 이 3만, 2만 8천 원이 좀 분수령이다라고 판단됩니다. 2만 8천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여기 이탈 없이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하면 보호 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안전하게 꺼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머티리얼즈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예 대표님께 DRTEC 여쭤볼게요. DRTEC 지금 주가가 너무 못 가고 있는데 어떤 논략 필요할까요? DRTEC 사실 이거 제가 대구에 있는 성강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대표이사가 성강고등학교 분이세요. 제 학교 선배입니다. 잘 만나봤고 회사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동식 엑스레이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질병,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질병 폐화 관련된 질병이 활성화되면 이게 지금 전국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서는 3,200원 잡아드릴게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상전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